안녕하세요 지리산 상뇨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묵은 밭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는 광대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대나물은 이제 생긴 모습이 이렇게 어리광대가 입은 옷과 비슷하다고 광대나물 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도 많이 있는데 보계초 등룡초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광대나물은 주로 보면은 묵은 밭가에 또는 고추농사를 지었다든가 하는 그런 두둑에 그런데 주로 이렇게 굴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은 잎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서 짙은 보라색으로 땅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겨울을 월동하는 풀입니다 이제 이 풀을 나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양지 쪽에서 겨울을 월동하다가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여기서 꽃을 피웁니다 지금도 이렇게 꽃망울을 맺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1,2월 정도에도 꽃을 활짝 피웁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풀인데 이른 봄에 꽃이 일찍 피니까 벌들이 꿀을 모으기 위해서 겨울잠을 잔 벌들이 부지런히 이 꽃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대표적인 밀원 식물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이 새순부근 이런데 부드러운 부분을 뜯어서 데쳐서 묻혀 먹기도 하고 국을 끓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정보산림경제에는 구금용 비상약제로 등재되어 있고 또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에는 광대나물에 대해서 사물경에 새싹잎을 데쳐서 나물로 하며 일본에서는 봄철에 7가지 풀 가운데 하나로 죽을 끓여 먹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수생식물과 생활 주변 식물 도감에 따르면 광대나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밭, 뚝, 길가, 집 주변, 가수원, 초지, 빈터 등에서 씨앗으로 번식하는 겨울을 월동하는 한해사리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어린 순을 나물로 식용하고 성숙한 입줄기를 근육, 골격, 통증, 사지마비를 치료한 데 쓰고 타박성 골절상과 어혈동통을 치료하는 데 쓴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뿌리는 통풍이나 토혈에도 약으로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찾는 우리나물에서도 광대나물을 적골초, 진주연, 코딱지나물이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용도는 식용, 밀원용, 약용 그리고 이제 먹는 방법은 봄과 초여름에 연한 잎과 줄기를 삶아 나물로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대나물은 양맹으로 보개초, 등용초라고 하면서 약용을 하는데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동통, 나력, 반신불수, 코에 염증, 사지마비 그리고 넘어져서 다친 상처 등을 치료하고 황달을 치료하는 데 약으로 쓴다고 기록하고 있는 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덜과, 길과, 덜이나 길과의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하는 광대나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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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